이렇게, 이렇게 들고 나가시죠. 무조건, 아까 여기서 밑에 있을 때도 엘자를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래서 엘자를 딱 지키고 있는데 위로 올라갔을 때 또 항상 이 부분을 지켜주시면 돼요. 엘자를 항상 지켜주세요. 그래서 여기서 막혔잖아요. 그러면 막혔죠? 그러면 얘를 엘자를 지키면서 나는 일자로 가야되니까 앞으로 가시면 쭉 돌게 되어있어요. 다시 볼게요. 혹시 턴을 안 도셔도 돼요. 리더 분들이 알아서 화면을 일자로만 보시면 그렇게 돌려요. 리더들이 돌려요. 리더들이. 나는 일자로 가는데 볼를들이 이거 마다 돌려요.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안 되는 게 뒷꿈치를 대고 계시면 못 돌아요. 앞꿈치를 들고 계시니까 뒷꿈치를 들고 앞꿈치를 들고 계셔야지 자연스럽게 돌 수 있어요. 스텝, 스텝. 스텝, 스텝. 스텝. 아, 스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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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리더는 빠지고 들어와서 다시 빠지고 들어와서 다시 빠지고 들어와서 계속 이런 식으로 도착합니다. 스텝.